이강인이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축구대표팀 합류 직전, 소속팀 파리 생제르멩의 유니폼을 입고 뛴 슈퍼컵 대회에서 팀의 우승을 안기는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공식 MVP를 차지했습니다. PSG는 프랑스 파리, 바르크 대 프랑스 에셀린, 플루즈와의 트로페 대 상피용 프랑스 슈퍼컵 결승에서 전반 3분만에 터진 이강인의 결승골과 은바패 추가골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. 이강인은 전반 3분 덴벨레 크로스를 이어받아 골막을 흔들었습니다. 이로써 이강인은 PSG 합류 후 세 번째 골막을 받습니다. 팀의 우승을 안긴 이강인은 클린스만 호에 합류해 아시안컵 여정을 시작합니다.